골라태우기 관행을 계산하겠다. 카카오택시가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 내건 명분입니다. 사실 평소 택시점대 짜증을 느꼈던 승객 입장에서 보면 천원 정도의 돈은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문제는 이 유료화 서비스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다는 데 있습니다. 카카오가 이용요금을 올리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단돈 10원이라도 아깝다고 느끼는 서비스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소비자들의 심리입니다. 어설프게 소비자의 지갑을 열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.